이 시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린 우리의 시그니처 한 분을 모셔야겠죠. 저는 이분하고 같은 프로를 하는데 지금 오늘 처음 봬요. 아, 그래요? 오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 주실 미쓰백의 공식 법률 자문위원 고승우 변호사님입니다. 아, 모르겠어요. 2명! 안녕하세요,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미쓰백의 요정이죠. 우승 요정 고승우 변호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오르락내리락 모두 많이 고생하셨고 우승하신 우리 세라 씨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눈은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음원 판매 수입 배분 계약서고요. 음원 판매 수입 가운데 재반 비용을 공제하고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가! 일정 판매 기간에 따라서 3개월 단위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계약서입니다. 어머, 언니. 어머. 어머, 언니. 하나, 둘, 셋. 철칵! 하나, 둘, 셋. 철칵! 어머, 언니. 어머, 언니. HAR10ㅂ 마감 Niger인